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오세훈 그리고 마포구청장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안전총괄직은 공석에 구청장은 먹방 인증하고 있다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안전관리 업무를 컨트롤하는 안전총괄, 실국, 실장이 모두 공석이란 겁니다. 이러니 발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부적절한 포스팅에 이어 댓글로 문재인 지지자군요. 이런 식의 조롱을 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이돈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선 지선 당시 2번을 찍은 사람들에게도 늘 당하고 어떻게 또 당하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일보에서는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이런 보도까지 할 정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박 및 치수 예산이 지난해보다 896억원가량 줄어든 것도 오세이돈의 시정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박 및 치수 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고요. 침수 취약 지역에 관로, 빗물바지 등을 준설하고 빗물펌프장과 같은 수해방수 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본인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니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급 물난리에 지난 2011년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강남에서 몰표 받아서 당선대놓고 강남을 담궈버리는구나. 이런 와중에 대관람차 만들 상상이나 하다니 세비뚱뚱섬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이런 짤이 유행했었죠. 지금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고요. 그것도 어제 한강의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가 생긴다. 그러면서 오세훈의 한강 프로젝트가 공개됐던 상황이기에 많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둥동섬 이후 또다시 시작된 혈세 낭비, 쓸데없이 이런 거나 하지 말고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외로도 더 큰 꿈을 가진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치에도 계속 개입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 덕분에 외연 넓힌 건 사실인데 법적 대응 예고에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공우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의할 것을 강곡히 당부드린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저렇게 중앙정치에 기웃될 때가 아니죠. 어쨌든 이준석 지지 당원 1700여 명은 비대위 저지 집단소송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고요. 방금 전 속보로 국민의힘 전국위에선 비대위 전환 확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도 재난안전 상황실을 찾았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반응은 엄청나게 부정적이죠.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게다가 아크로비스타 앞에 직접 취재를 간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명수 기자도 직접 현장에 갔는데 잠기기는 커녕 멀쩡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집에서 폭우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이 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된 지적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에선 오히려 방문 안 한 건 의전 때문이었다. 대응 역량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 거다. 이런 돼도 않는 논리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더더욱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수준이 낮아서 웃음도 안 나온다. 무능한 윤석열과 보수의 혁신적인 재난 대처 형편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결국 멀쩡한 청와대를 왜 나왔는지 따끔한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은 저렇게 하면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저소득층, 약자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들밖에 안 나옵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는 사진도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국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아직도 검찰총장이 아른거린다. 인사의 경우 능력보단 인연의 끈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효옥 씨는 대통령님 화이팅! 이런 아리랑TV 기자의 황당한 목소리를 진짜 여론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김순호 경찰국장도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BP에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느라 이 또한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강용석, 가족회사, 가세연의 선거원금 12억을 지출했다는 소식도 뉴스타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선거원금 20억 가운데 12억가량을 특수관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당연히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강용석 측은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용진 부회장이 가세연, 강용석에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멸공 논란을 일으키고 가세연과 정용진 부회장의 인연도 계속해서 논란에 입사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그냥 돈 많은 일배다. 체중 늘려서 구운 기피한 사람이 무슨 멸공이냐? 이마트 그만 가야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협박하고 양심과 돈을 맞바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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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